네, 지금 빙어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. 아침에 가셔서 혼자 전동률로 텐트를 치고, 뭐 저수지에서 이렇게 또 뜻하지 않은 저수지에서 빙어가 쏟아져 나오네요. 씨알도 굉장히 굵습니다. 어디가 될까요? 여기가 될까요? A일까요? B코너, B포인트일까요? 아니면 저 멀리 있는 포인트일까요? 하여튼 빙어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함을 여러분들에게 공지합니다. 네, 처음에는 이만큼 잡았다가, 그 다음에 또 이만큼 잡았네요. 실시간 정보입니다. 오늘은 12월 23일 금요일입니다. 강풍으로 인해서 텐트가 없이는 낚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아름다운 빙어 낚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. 빙어 씨앗이 굉장히 크네요. 여기는 또, 또 이것도 빙어 낚시가 크네요. 와, 좋아요.